한의 어패를 해서 다 알고 나한테 따졌어도 난 절대 치사한 짓 안 한다고 그렇게 몰아쳤는데 한의 어패를 해서 알았어? 그래,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만들었는 줄 알아? 당장 원단 돌려줘 말도 안 돼 아니, 갑 치르고 다 했어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 그러면 거기서 뭐 다 환불해 주겠어? 어?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해?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지 아우, 말도 안 돼 내가 저기 강한이한테 모른다고 잡아댔으니까 그냥 끝까지 시치면 되면 되잖아 한의 어패를 지금 우리 때문에 상품 제작 자체를 못 들어갈 수 있어 대체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뭔데? 거기 사장님한테 말은 해볼게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데서 전화해 무조건 원대대로 돌려놔 내 말 못 알아들었어?